프로맨쇼 오늘 두 번째 방송 시작하는데요. 초대 가수 도연입니다.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지금 막 들어오신 너무 이쁘시죠? 아름답고 노래도 정말 잘합니다. 가수 설아 인사 말씀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수 설아 인사드립니다. 제가 팔랑개비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. 12월 정도에 딱 그리고 주사 두 곡이 나옵니다. 여러분들 딱 많이 기억해 주시고 주사 또 많이 기억해 주세요. 주사. 낫술 먹고 주사 부리는 거 맞죠? 저희 대표님이 저희 대표님 타이틀곡이 낫술이에요. 그래서 제가 주사를 좀 부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지 저희 도움 엔터테인먼트가 딱 일어설 것 같아서. 저는 해장국을 하나 만들겠습니다. 해장국. 낫술 드시고 주사 부른 다음에 해장국을 먹겠습니다. 그럼 우리 설아가수님 노래는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? 제가 김인현 선생님한테 요즘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연락선. 정재현의 연락선. 정재현의 연락선을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. 자 우리 도연 씨랑 이야기 좀 나눠보세요. 우리 가수라님 노래 정말 듣고 싶었어요. 연락선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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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요 낯설은 다양한 구애 그래도 젊은데 떠나야 할 밤새는 고동을 울리네 눈물 흐른 조각들도 내 서로 뭐랄까요 약없이 나가는 내 사랑도 안녕 상금이 돌아 돌아 내 사랑도 안녕 상금이 돌아 돌아 내 사랑도 안녕 부정하네요 순정을 바쳐 사랑했기에 너무나도 약속하네요 낯설은 다양한 구애 불길을 나 못 잊어서 물러보는 혼자의 차장단 항구에서 항구로 흘러가는 어린 놈 찾아가는 낯설 땡에 내 희망을 안고 땅거도 울리면서 나는 연락을 안고 나는 연락을 안고 나는 연락을 안고 나는 연락을 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inel